10분의 영상 순식간에 돌변함에 감당하기 힘든데 Let's roll out Then you speed up 답은 없지 그저 멍하니 바라봤어 내가 도전할 길을 비춰준걸 쉽지 않아 너는 메가걸 Oh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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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릿한 만큼 위험해 넌 감결해 눈부셔 Q. 이 기록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덕차고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웠습니다. 사실 저희가 스스로 소용한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록을 너무 섬고 싶지만 사실상 저희가 너무 기록을 예년하는 것보다는 저희 이번 앨범의 티진에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팬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앨범 활동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목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기록이 뒤따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까 여쭤보신 첫 방송 때부터 팬 여러분들과 어떤 무대를 물어보셨는데요. 저희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고 정말 이번 앨범 활동에서만큼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행복하게 멋진 무대 꾸며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직 저희가 1위는 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게 된다면 급하게 멤버들과 어떻게 한 번 상의를 해서 그때 꼭 멋진 1위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우 그리고 이 첫 모델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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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식간에 돌변하면 감당하기 힘든데 Let's roll out then you speed up 답은 없지 그저 멍하니 바라봤어 내가 도전할 길을 비춰준 걸 Mario. ! so So